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성형수술에는 회복기간이라는게 있는데요 쌍꺼풀 수술을 예를 들자면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자기가 원하는 그 쌍꺼풀의 크기가 딱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쌍수 붓기로 인해서 쌍꺼풀 라인이 좀 커 보이다가 뭐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점차 회복이 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라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형수술에 있어서 그 수술 후 부기는 굉장히 그 고역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왜 성형수술 후에 붓는지 그것을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왼쪽 위에 사진에서와 같이 성형수술을 위해 피부를 찌른다거나 쬐게 되면 조직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손상된 조직으로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모세혈관 안에 여러 세포들이 손상된 조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혈관 안에 있는 세포들이 혈관 밖으로 나가려면 오른쪽 위 그림에서와 같이 타이트하게 꽉 막혀 있던 혈관 벽이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느슨하게 열려줘야 하는데요 그때 조직 재건을 위한 세포뿐만이 아니고 혈액이나 혈장, 수분, 여기 까만 점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멍이 들고 조직에 수분 함량이 높아지는 성형붓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손상을 받게 되면 여기 써져 있다시피 염증기, 증식기, 콜라겐 재배열기를 거치게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기와 멍이 생기는 시기는 바로 1, 2일간의 염증기이고요 이때를 급성기, 어큐트 페이스라고 해서 부기와 멍 방지에 얼음찜질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약물로 쓸 수 있는 것으로서는 진통소염제라든가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약방의 감초라고 해서 그 한약에는 감초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감초의 성분이 바로 이 만병통치약격인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3일에서 5일 정도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급성기를 지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얼음찜질보다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부기를 빠뜨리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그 한간에는 인효작용이 있다는 인효작용이라는 게 소변을 마렵게 해서 소변을 많이 빼서 몸에 수분을 빼는 그런 작용을 인효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효작용이 있는 호박즙이라든가 또 멍에는 멍크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다 뭐 그런데 제가 그쪽은 전문의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그 멍이 들었을 경우에는 여기 논문에 나오다시피 우리가 흔히 하는 그 IPL이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부기의 경우는 저의 지난 25년간의 성형외과 전문의 경험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떠한 방법보다도 혈액순환을 개선을 해서 우리가 혈액순환이라는 게 심장에서 얼굴로 갔다가 얼굴에서 다시 정맥으로 해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피가 올라와서 그 쌍꺼풀 붓기를 또 노폐물이나 그런 것들을 쭉 같이 쓸고 같이 내려가게 되면은 부기가 빠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얼굴이나 뭐 이런 데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고 그러면 사우나 가면은 사우나 가면은 굉장히 더워서 막 훅훅훅훅 해갖고 얼굴 벌겋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우나 가면 그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권하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두한족열과 피부는 차갑게 피는 뜨겁게로 대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두한족열이 한문이라서 한의학 책에 나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18세기 네덜란드 의사 헤르만 브로하버라는 사람이 지은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이라는 그 노트에서 머리는 차갑게 하고 다리와 배는 따뜻하게 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모든 의사들을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게 만약 두한족열이라는 게 한의학에 나온 뭐 얘기라면 뭐 그런 거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 이 한문을 이 네 글자를 이렇게 보면 그 머리도 찰한 다리족 도울열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머리가 차가우면 다리에는 열이 난다 라는 말인지 아니면 머리를 차갑게 하면 다리가 뜨거워질 거라 이런 윌 아까는 이제 머스트 였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머리는 차갑고 다리는 뜨겁다 라는 평사문인지 아니면 머리는 차갑게 하고 다리는 뜨겁게 해야 되나 해야 된다는 명령문인지 어 그런데 뭐 저는 뭐 이것은 맨 마지막에 다리는 차갑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하고 다리는 뜨겁게 해라 하는 명령문으로 이제 뭐 알아듣겠는데요 그 다리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인데 이 부분이 따뜻하여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다른 신체 부분은 아주 뭐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차갑게 피는 뜨겁게 는 그 사우나와 온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겉에서부터 몸 안쪽으로 온기를 넣어서 뭐 이 혈액순환을 뭐 돕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피부에 이제 피부층에 있는 지질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피부 노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 운동을 해서 뜨거워진 피가 얼굴로 올라왔다가 다시 정맥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이 부기를 끌고 내려가게 하면 아주 붓기를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얼굴 붓기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얼굴이 좀 납작하고 판판하신 분들이 얼굴에 입체감을 준다고 어 이마 한가운데 이렇게 필러를 맞아서 또 앞보를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뭐 턱 끝을 막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 그런 경우에는 성형우 부기가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필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친수성 하이드로필릭 물하고 친한 친수성 필러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얼굴에 붓기가 이렇게 딱 온다고 한다면 필러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더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아주 마른 사람 얼굴 살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얼굴이 붓는 거 하고 얼굴 살이 막 디룩디룩 많은 사람이 얼굴 붓는 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러를 많이 그러니까 육질이 많은 얼굴에서 필러를 많이 맞게 되면 굉장히 성형 수술 후 얼굴 부기가 많게 되므로 이런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는 어 그런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부기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푸석푸석하거나 아니면 성형 후에 이제 잔 붓기나 뭐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성형 수술의 효과가 좀 미진하게 보였을 때 그 얼굴에 붓기를 좀 빨리 빼는 법으로써 그 다리를 좀 따뜻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혈액순환을 좀 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우나나 뭐 이렇게 물론 온역이나 사우나도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겉에서부터 뜨거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근육 운동을 해서 피를 뜨겁게 한 다음에 이 뜨거운 피가 얼굴까지 올라갔다가 얼굴에서 그 붓기를 같이 정맥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하게 되면은 금방금방 붓기가 빠진다 라는 저의 경험담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